첫번째 득점 찬스입니다 네 최서연의 스피드가 확실히 BNK 썸에는 빅우먼이 없는 현재 라인업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파고듭니다. 스피드 볼까요? 오른손 올려놨어요! 들어갑니다! 아 그리고 곧바로 나오죠 아 네 최서연 선수의 원우 그렇습니다만 아 지금 팀 반칙에 의한 자유투로 두번째 자유투도 성공했습니다 BNK 썸 바로 반격 이어나갑니다 왼쪽에서 3점 시도 바로 반격 이어나갑니다 왼쪽에서 3점 시도 예 한 번 높여 봤던 우리은행입니다 BNK 썸에 반격 최서연 들어갑니다 준욱이 들법도 한데 백전드가 좋은 돌파였고요 오세림의 패스를 이어 받았던 패커 최서연 바로 올라오고 있고요 심수연입니다 아 뭐야 성적? 스테폰 커리 같은 선수들 아니면 네 아 밑에서 득점 엔두어 네 네 전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은행이 탄력을 받았더라면 우중간에서 짧았습니다 최민주 선수의 주주셨고요 오 자 공살려냈고 안쪽에서 득점 성공 우중간에서 짧았습니다 최민주 선수에 오 자 그대로 안쪽에서 아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 최서연 쫓아냈어요 자 곧바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BNK 썸입니다 오 네 좋고 오른손 오 리바운드 오 살려냈어요 코스를 좋아해요 예 계속해서 허스플레이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리바운드 따내는 과정에서 지금 최민주 선수와 그리고 최서연 선수 러스의 플레이를 불렀습니다 러스의 플레이를 불렀습니다